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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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짧게 말씀드리면 드럴스도 어렸을 때 어제 중에 리긴하우스 만화를 보고 자랐고 꿈과 희망을 받고 소망을 받고 그렇게 자랐었는데 이렇게 더 좋은 기쁜 행사에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슈경씨도 오늘 소중한 시간을 잘 만들고 소중한 추억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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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